자 우리가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방법이 있어요. 라면을 사서 우리가 하나는 끓여먹고 있어요. 저는 잠깐 저도 화장실을 끓여요. 라면을 끓여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리 와 오시면 이따가 라면하고 또 먹으면 되죠. 라면을 먹어서 빨리 빨리 돈 있어요? 자 우리 카거리 제가 지금 현찰이 없어서 돈을 좀 빌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서 아 그런가요?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여깄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어 저는 너구리 너구리 진남리로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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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구리를 갖다가 끓여보죠. 잠깐만요. 아니요. 계산해야죠. 아 그렇군요.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렇군요.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렇군요. 자 다 아빠 또 어디서 하라고 하세요. 이건 우리 회사 카드인가요? 여기서 여기서만 해서 아저씨 보시면 안 되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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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원이시죠 네 젓가락 드릴게요 네 여기서 여기 보니까요 2300원을 받네요 하여간 끓여먹고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끓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너구리 여기다가 이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 올려놓고 너구리 이거 꺼졌나요? 꺼졌네 용기올림 물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물 누르면 자동으로 하나 봐요 너구리 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죠 이거 냅두면 돼요 아 냅두는군요 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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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물 추가 이거 다시 됐습니다 아 계란도 파는군요 계란도 난 이거 젓가락 갖고 와야 돼 아 이런 기계가 있어요 물이 왜 계속 나오지 물이 계속 나와 됐다 됐다 이거 끓이는거에요 네 이거 끓이는거에요 네 이게 끓이는거에요 4분 동안요 4분 동안 계란도 계란도 넣으면 계란도 넣으면 나구리 계란도 넣으면 맛이 없어 아 너구리는 계란노맛았어요 저는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계란을 어떻게 했냐면 너구리를 끓일 때 풀지 않고 그냥 크고 저기다 그냥 딱 바로 이렇게 그냥 풀면은 저거 말대로 이 국물맛이 좀 그래서 그냥 눕기만 하죠 비린맛이 나죠 풀면은 네 아 이게 끝네 네 오 기미 올라오네 오는 건 또 처음 보네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의 방법이 있다는 걸 또 알려주는 것도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형 와서 온 김에 네 온 김에 뭐 번호 들고 그러니깐 아 번호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상관 그냥 오시는 분 근데 여기 2,300원이에요 싸진 않아요 싸진 않아요 끓는게? 끓어와야 돼 좀 있어야 돼 끓잖아 끓네 끓네 끓어 오오오 점점 끓는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우 아니 아니 이게 옆에서 먹는 거 보니까 또 우리도 아아 시간이 여기 있어요 시간 아 2분 네 시간 2분 남았다 오우 팔팔 꿨네 아주 그냥 음 오오 와 이거 신중한 먹방인데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까 떡볶이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떡볶이 5천원짜리 했지만 또는 저기 말고 라면을 2개, 너무 2개 날 것 같아요. 라면을 2개? 네. 바닷바람 먹으면. 네, 그게 날 것 같아요. 바닷바람이. 아, 강바람. 강바람. 다음 주에는 시간되면 4대강을 한번 가보자고. 4대강. 4대강 가가지고. 저기 신대표님. 네? 네비 두려요. 끊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뭘 하는 거를 싫어요. 끊는 장면을 담고 싶은 거예요. 타코드. 좀 물이 많다 싶긴 해요. 아니, 이게 좀 이제 면발의 너구리는. 좀 불어야 돼, 약간. 좀 아직 안 익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또 알려드립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정보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한강에 왔는데, 아, 라면이 먹고 싶어. 아, 그때 신대한 수에서 이걸 딱 보고. 아, 끓여 먹더라. 아, 끓여 먹더라. 아, 끓여 먹더라. 아, 끓여 먹더라. 라면을 넣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이 나오면. 이거 다 라면마다 또 시간이 있어요. 아, 이제 끝났습니다. 아, 이제 끝났습니다.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안 뜨거울 것 같은 거. 어. 어. 어, 약간 조금 뜨거웠는데. 들을만 해요. 어, 들을만. 조심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라고 하고 싶어. 이거. 종이컵이라도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거기도. 거기서. 너구리. 너구리. 아, 너구리. 준규 씨하고 제가.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또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빈님. 아, 그것도 그렇게 하는군요. 내가 볼 테니까. 앞에서. 면발을 타고. 후후 하면서. 이렇게 보여줄게.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면입니다. 어, 잘 익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응. 얼굴을 또 이렇게. 엥. 얼굴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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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아, 앉아. 오젓. 어. 음. 어떠세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한번 먹어보세요. 저도. 이거를. 응.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중기능이 있으니까. 아, 중기능으로. 아, 중기능으로. 네. 한번 해보세요. 먹어보세요. 네. 잘 익었어요. 의외로. 그리고 오뎅도 있으니까. 오뎅도 넣어갖고. 어. 괜찮죠? 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음. 한. 세 배 정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독특한데. 잘 익었는데. 진짜. 어. 저도 한번. 아. 한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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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하면서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아.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국물. 국물 한번 드세요. 음. 이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국물을 해가지고. 네. 아, 이거 모자가 또 이렇게 다니까. 아, 모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 아아. 어우. 한 열 개 사서 먹어볼까요? 아, 그거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무시무시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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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네. 이것도 다 방법이 있군요. 방법이 있는 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너구리. 라면 먹방. 아. 아, 아, 근데 의외로 맛있어요. 다시 한번. 연기 한번.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연기요? 이렇게 해주고. 오늘 본 거예요. 우연이 낮에. 어. 근데 오늘 라면을 먹겠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앵을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렇게 해주고. 애들이 잘 시청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주고. 막. 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시청자들한테. 아, 근데. 그 정도 맛은 있어요. 좀 약간. 오버한 거 맞는데. 맛은 있어요. 아, 맛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오버해서 약간. 먹어주면은. 아, 맞아. 재밌게 이렇게. 라면을 먹고도. 막 먹더라도. 앞에 사람들한테. 네. 재밌게. 그 영화보면. 제일 그. 짜장면 먹는 장면 중에 하나. 아. 옛날에 그. 살인의 추화. 빠바바밤. 빠바밤 없어. 그거. 수사반장 먹으면서. 아, 지금 뭐. 라면이 아까. 이제 없어요. 없어요. 그 사이에 이제 이거 남은 거예요. 응.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네. 국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건강에 안 좋아해요. 국물은 이제. 살도 찌고. 그러니까. 적당히. 아. 근데 국물이 맛있어. 아. 진짜. 아. 한번. 맛만 살짝 봐요. 맛만. 아. 이게 의외로 이렇게 끓였는데. 괜찮대니까. 아. 그래도 국물만 먹어봐. 어. 딱. 딱 맞게 만들어줘.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신기해요. 네. 아. 조만큼의 물에. 네. 요시간을 끓여야. 라면이 제일 맛이 난다는 거를.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다 이거. 다시다 이런거. 이게 또 너구리의. 핵심이에요. ㅎㅎㅎ 이건 어떻게 먹어보려고 보여드려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 주고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손 내는거예요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울적했을텐데 방송 보시면서 아... 좋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보고 재밌으면 좋은거죠 뭐 저희가 뭐 일부러 뭐 개그하려고 한건 아닌데 또 웃기는 재밌는것도 보여드리면 좋죠